안녕하십니까 정아선입니다. 오늘도 제가 쓴 시 한 편을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오백년 정아선 피리소리 그 감미로운 살 속으로 내 성기를 집어넣어 사랑을 하고 싶다. 오늘 밤 간장을 녹일 듯이 흐르는 지략 나를 그 속에 녹이고 싶다. 어디로 나 있는 길인가 알 수 없는 인생살이 달빛 두껍게 깔아놓고 피리소리 칭칭 감아 다리 감아 세상길 겹겁이 주워입은 옷 모두 벗고 사랑을 하고 싶다. 한오백년 감사합니다. 이 시는 제 시집 한오백년에 실려있는 시입니다. 감사합니다.